우와 밤누리하나 봐 내달린다 내 생각엔 닭인거 같은데 닭 닭이야 닭? 우와 얘도 온다 얘도 온다 우와 옛날 장면하는데 얘가 형인줄 아니요 나도 핵형 이르는거 아냐 친구들이 인형들 아냐 진짜 오늘 샴푸에 왔어 샴푸에 왔어 샴푸 샴푸 나도 해줘 아빠 앉아 아빠 나도 해봐 와 재밌는거 본다 아빠 오빠 나게 나게가 있어 오 왜 가까이 온다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어디서 가려야나 봐 컸 이렇게 올라간다 강의 아, 이거 당연해 우리 동일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동일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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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 동일이 너무 많아 어, 진짜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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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다고? 아니, 죽었는데 어, 쟤 올라온다 아, 이거 맛있다 우와, 우와 먹고 해야겠다 아이고, 먹고 해야겠네 아, 쟤 올라온다 살찌 아, 너무 귀여워 어, 쟤야 봤어? 나 못 피곤해 아니, 템지에는 고양이보다 왜 이렇게 못하냐 도구랑이는 나무, 나무가 좀 짱나? 나무가 좀 짱나? 어, 여기 일부러 봐봐 아, 얘네가 긁어먹어 아, 여기 맥주러 왔다고 걔는 위반 나오나? 갈로, 갈로 갈로 갈대 안에서 짱나? 근데 너무 매끄러웠어 그래가 보냐 너무 많이 그냥 올라가서 그런지 아니, 나무가 매끄러웠어 잡았어? 네 아니, 아까 처음 거 잡았냐고 저쪽사람이 자꾸 그사람이 자꾸 그사람이 자꾸 한국 호랑이